어떻게 자를 건데요? 새롭건 박새로일? 절대 안돼요 절대 제가 음침해보이는 목머리이기 때문에요 양이 끼니 전동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그래 어구 진짜 왜 그래 무현씨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꼬시는 영상에서 네? 와장님한테는 말하는 거죠? 진짜? 기껏 쓰는 사람 눈이란 거잖아 뭐? 엄청 중요하죠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기껏? 사람 눈을 보면서 웃는 거란 호감의 표시예요 근데 이러고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 정도까지 지금도 나 안춘다고 생각해요 내가 됐다 할 때까지 나 봐봐요 깨끗하게 취하지 마요 희한 거 아니야 취한 척도 하지 마요 저 청소에다 봤더니 그 앞에 병대임이 저게 있었대요 뭐 먹으러 가요? 넌 이 옹아리 어떻게 알아? 넌 이 옹아리 어떻게 알아? 그러니깐 기쁨씨? 비춰져 아 네네 아 저 저 저 저 저 기다려주세요 어 어 어 이거 딱 들어도 기쁨씨구만 잘 봐요 아 아 아 나 박근혜이 저 피부에 많이 약하신다고 삭발 의미로 허리 한 번 드시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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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내 번호였어요? 미안해요. 뭐야? 지난번에 왜 심하게 해? 거의 안깎은 것처럼 깎는다고 해? 왜요? 그럼 그냥... 그렇고 싶으면 해. 일부러 그랬는데? 기쁨씨. 응. 내가 아직도 좋아요? 틀랐네. 난 기쁨씨 좋아하게 되는데.